안녕하세요 콩이 여러분 알록달록하죠? 스웨디쉬 젤리에요 작년에 작년 여름에 올렸었던 젤리 근데 제가 그 영상이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 한번은 다시 딛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젤리들이 그립더라구요 먹을 때는 이상했는데 이 감초향하고 맛이 또 그리워지고 궁금한거에요 그래서 한번 또 먹고 싶고 그랬어요 오늘은 만발의 준비를 다했어요 음료수를 3개를 먹을건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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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고 너무 달면 우유 먹고 감초같이 약간 쓴거 먹을때는 오렌지주스 먹고 그리고 그리고 음 탄산이 땡길땐 탄산수를 먹을거에요 잘라봅 뭐부터 먹지? 아 제가 지난번에 감초젤리 시켰을 때 이게 안와가지고 진짜 섭섭했거든요.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 궁금했는데 먹을 수 있겠다. 작년에 먹었을 때는 그냥 막 쓰고 맛없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 먹으니까 굉장히 짜다는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특이한 맛이야. 아, 네. 아, 네. 아, 네. 어묵 엄청 싸다. 다 먹진 않을게요. 맛을 충만시켜주기 위해서 마시멜로.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일반 마시멜로랑 다르거든요. 우유를 한 번 먹어도 돼. 이게 엄청 뭔가 쫄깃쫄깃한 마시멜로거든요. 이렇게 풍선껌 맛. 너무 풍선껌이랑 맛이 똑같아서 상키면 안 될 것 같은 맛. 흠 흠 흠 흠 흠 흠 너무 풍선껌 같아서 풍선껌 씹는 느낌이라 근데 사실 제가 그 돌고래 모양의 그 마시멜로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게 안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보는 게 왔어요. 이게 뭐지? 배고프세요. 보이시냐? 무슨 환 아플 때 먹는 약같이 생겼어. 껍질인 거 이거. 감조 맛이네요. 근데 그 겉에 금색이 뭐지? 초콜릿. 금색은 초콜릿이고 안에 감조젤레가 있어요. 감조는 진짜 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지 않음. 불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반지기게 잘 안 보는 건가? 그럼 제가 원하는 거부터는 전국에 도움드렸어요. 또 한 번으로 쏙쏙. switching. 어? 아, 이거가 이거가 은근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은근 맛있거든요. 이게 빨간색은 딸기 맛 같은 거고 여기 거 검은색은 감초 맛인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네. 아무튼 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네. 감초 맛이랑 딸기 맛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네.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저번에 안 먹어본 거 없나? 아, 이거 진짜 zrobić. 뼘가 조금 다 돼. 아, 이거 좀 더 재미있게 뭐야. 이빨이 껴요. 이 검초맛도 신기한 게 계속 먹다보면 적응이 돼요. 이걸 먹어볼게요. 무슨 안에 초콜릿이랑 바나나 맛그룹 맛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그래서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설탕 단맛. 안에 거 검정색은 감초 맛이 맞아요. 그때 노란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이거 먹고 싶었어. 의외로 하얀색이네. 레몬맛인가? 이렇게 뭔가 박혀있어요. 저요. 레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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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쫀쫀인가? 안에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샤워. 오, 샤워. 오, 샤워. 레몬에이드 같은 맛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거를 안 먹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요거 아마 우리나라에도 팔 거예요. 하리보. 하리보 젤리 이거 팔던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냄새도 그렇고 딱 다른 감초젤리랑 맛이 똑같아요. 이렇게 쇽. 뜯어가지고. 엄청 딱딱해. 이거는 이런 감초 맛에 비해서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드 밍밍해요, 밍밍. 이 도도도 아닌 맛. 밍밍하다. 안 먹을래요. 차라리 이렇게 너무 밍밍한 맛은 별로예요. 이거. 이거는 아마도 카라멜하고 그 때 먹었었는데 알아라 라고 뭐였지? 라즈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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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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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단맛. 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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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커피. 뭐지? 이거 무슨 커피빈같이 생긴. 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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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게 하네. 딸기. 이거. 이거가 그때 무슨 되게 신기한 맛이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게 무슨 고구마 맛 같은 건 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구마 맛인 줄. 지금 보니까 콜라맛이에요. 콜라맛. 이렇게 이 겉에 껍질이 콜라맛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땐 고구마 맛인 것 같았지? 이게 네 정도면 네 정도면 기름 네 정도면 돼요. 그리고 가늘에 껍질을 만들어 먹어야지. 제가 해먹기도 한 번만에 적당해서 더 좋 prakt인 것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 번만 더 좋아해요. 새콤한, 새콤한 콜라 맛. 그냥 이런 거. 잘 먹어요. 잘 먹었죠? 이거 먹고 싶어. 매콤한. 음... 감쪽. 너무 맛있다. 이분은 너무 맛있었어요. 유난히 센 기분이에요. 네. 내 꼴을 먹어 올게. 엄청 맛있다. 풍선 컵맛이에요. 딸기맛 풍선 컵맛. putting participle on のを。 これでもないような音 I like it, pełったら優sten拌くなかったので、 思われるようになったútと、 오랜만에 이걸 먹어볼까요? 이게 지금 다른 감소가 묻어가지고 좀 색깔이 이상한데 이게 원래 색깔이 그냥 아얀 분필색인데 꽤 귀엽는데? 그럼 아마 이거 귀엽긴 한데 막 이런 분필 같은 느낌 이것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약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감초맛이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충격적인데 계속 먹다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맛있는 이유가 감초가 테두리에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테두리는 거의 설탕 같고요 테두리는 거의 설탕 같고요 하얀색 밖에 안았나 보다 분필 같은 거는 근데 지금 9월인데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에어컨 시래기 소리 들리세요? 왜 아직도 뜨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뜨는 것일까요? 근데 이 분필 같은 거는 맛있어 이거 한번 더 먹을래요 이거 한번 더 먹을래요 이거 한번 더 먹을래요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제가 진짜 맛있었는데 내가 너무 맛있어용 진짜 그래도 맛있게 안 해 맛있게 안 돼 그리고 맛있 rouxs 진짜 맛있게 안 해요 근데 엄청 대해서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맛있게 안 나라 아,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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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네, 두 개. 세 개. 세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음, 이거 그때 맛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맛있더라? 1년 전에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음, 근데 제가 이거 플라스틱 맛 같다 그랬죠? 이건 다시 먹어보니까 조금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도대체 이 안에 아얀색이 뭔지 정체를 할 수가 없는데 심심풀이로 먹을만해요. 시큼하고 달콤하고 씹는 그런 것도 뭔가 독특하고 흠, 이거 무슨 맛일까요? H 딱딱해. 정확히 무슨 맛이, 무슨 맛이 정해지진 않았고 아주 살짝 그냥 메론맛 귀 귀 맛이 똑같잖아. 진짜.. 맛있다. 아, 좋아. 마시멜로우 이번에는 미니에 안그러니까 뾱 드디어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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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맛도 안 나긴 하는데, 쫄깃쫄깃한 마시멜로우. 신기해요. 아, 우유 맛이에요. 우유 맛. 크림 맛. 매운 맛. 그리고 수박맛이었던 것 같아요. 수박맛 완전 수박바만 살짝 상큼한 수박바만 면치 아, 저거 좀 먹어주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콜라멘. 안 씹혀요. 콜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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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멘. 콜라. 콜라.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아쉽게 먹으면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쉬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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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달콤한 맛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생각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그치에다가 음성에다가 먹으면 좋겠어요 딸기 딸기맛 딸기맛 이런, 이런 빨간색은 그 플라스틱맛 딸기맛이었는데 이건 진짜 딸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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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또 다른색깔 봤는데 딸기맛 딸기맛 찹쌀떡 오렌지 맛. 오렌지에 마시멜로우 젤리 섞인 맛. 맛있어요.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밑에 마시멜로우 들어간 거. 이런 거.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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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몰라도 잘 안먹을 맛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안먹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올린 영상에서 먹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던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진짜로, 감초 맛있긴 한데, 이거 진짜 맛있던데, 사람이 먹을게 아니에요. 진짜 짜요, 진짜. 소금통울이. 차라리 이겨나요. 겉부분은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씹으면 안에 살짝 갈색빛 나는거가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 문어 때문인지 너무 짜다. 이 감초랑, 라즈베리랑, 라즈베리젤리랑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좀 크기가 적당한게 없을까? 한, 요정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먹고 싶어요. 이것처럼. 솔직히 내 법을 Bana, 할 수 있는 안잠거리가 아래로 되나, 아직까지만 이렇게 닿은 거고 territories, 하고fehlerible important? ansch. 나도 깜짝이야! 이것 말씀이 너무 깜짝이야, 그저 그래요. 요거 맛있어요. 이빨젤리. 진짜 이빨같죠? 그냥 타이야만 이것들이 그냥 타이야만 이 기맛. 여기 파란색도 있고. 이거 먹어야지. 어, 뭔가 이런 거 신기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핑크색도 있고. 이거 한 번 먹어볼래요. 볼까? 가까이서. 짜잔. 이거 한 번 먹어봅시다. 고기. 마지멜로 같기도 하고, 무슨 맛이? 풍성껀맛? 계속 풍성껀맛이라 그러는데 진짜 풍성껀맛같은데. 씹은 바탕면이 되게 특이해요. 노란 부분. 맛이 특이하지만 조금 느끼해요. 느끼한 맛이야. 복숭아 맛. 그 새콤달콤 복숭아 맛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끝도 엄청 달아요. 이 안에는 뭐 들었을까요? 이런말하기 죄송하지만 풍성껀맛이 나요. 그렇게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딱딱스런 것 같아요. 가수는 아이스탕이 다 먹은 것 같아요. 아이스탕이 다 먹으니까요. 아이스탕이 다 먹은 것 같아요. 엄청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좀 해요 이거는 씹면서도 포도맛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 혀가 지금 마비된 것 같아요. 복숭아 맛 같기도 하고 포도맛 같기도 하고. 음, 콩알만한 거. 포도맛. 맛있다. 마지막. 마지막을 뭘로 장식할까? 이거 사탕인가? 나탕인가? 마카라탕. 어? 씹히는 씹혀요. 마카라탕. 마카라탕. faucet. 오, 잘지 않으세요. 음. 겉은 제가 꺼내서 봤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막가사탕하고, 캬라멜하고, 막가사탕 안에 캬라멜이 들어있었어요. 어쩐지 날들아. 초콜릿. 그냥 초콜릿. 이게, 이런 초콜릿. 엄청 달아. 저 지금 초콜릿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입이 너무 달아요. 어, 이거는 더 먹을까?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오늘의 수치는 다같은 것 같아요. 즉,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그리고 두꺼운 게, 아침을 먹으면 무슨 일이야? 진짜 맛있었어요. 참, 맛있게 먹는 양닉ика. 찾아서 맞고 먹으러 왔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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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쪽 먹으면 살짝 상쾌한 기분도 있어요. 입안에 이게 와! 한 번 더.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 일에 놓고 계속 먹고 있어. 진짜 마지막. 그냥 이거 핑크색을 마지막으로. 예쁘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비누맛이예요. 비누맛. 안녕. 비누맛.